네 축하드립니다. 소녀시대입니다. 오늘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데 이 상은 특히 함께 투표해준 열심히 SNS를 소녀시대를 응원해준 팬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고마워요. 나머지 멤버들은요? 네 또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따가 저희 또 무대도 하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팬 여러분. 고맙습니다.